네, 7.1절에서는 인공신경망,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고 줄여서는 ANN이라고 했죠. ANN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7.2절에서는 실제적인 이기젠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젠프를 뭐냐면요.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모델링이고요. 내용을 살펴보죠. 구성은요. 처음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고 준비하고요. 전처리 과정이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모델을 트레이닝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델에 대해서 퍼포먼스,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지는 않을 거고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쓸 건데요.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뭐냐면 건축 자재의 성능에 관한 문제고요. 그 중에 건축 자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그런 것을 측정해 보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를 종속변수라고 하면 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독립변수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물질들의 종류와 양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그리디언트에 대해서 인그리디언트에 대한 정보를 독립변수로 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상 강도가 쉽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요. 이책예라는 분이 한 20년 전에 UCI 머신러닝 리포지토리라는 곳에 그런 도네이트, 기증한 그런 데이터고요. 이분은 이제 20여 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초창기였죠. 그때 사용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얻어냈고요. 그래서 예측값을 얻어냈고 그 예측값이 종속변수하고 좋은 관련성을 가져서 그것을 이제 결과를 냈었죠. 요즘에는 어디서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얻느냐. 요즘 많이 얻는 사이트는 kegel.com이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뭐 이런 사이트인데 가보시면은 데이터셋 이런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셋들을 올려놓습니다. 업로드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클릭만 하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요. 요즘에 주된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직접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kegel.com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서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컨크리트에 관한 데이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1030개의 이그젬플이 들어가 있고요. 1030개 종류의 컨크리트에 대한 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독립변수는 8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는 하나겠죠. 컨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것인데 8개의 독립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그 중에 7개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멘트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뭐 저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거 물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가지 7가지의 주요 내용물의 그런 분량 밀도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섞었느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1을 이렇게 마쳤고 스텝 2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관찰해보고 먼저 선처리 과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 파일은 concrete.csv라는 파일이에요. 그러면 csv라는 파일을 알아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read.csv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read.csv라는 함수로 불러와서 이걸 concrete라고 이름을 줬고요. structure라면은 그 간략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7가지, 이렇게 8가지가 독립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strength가 종속변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8가지 중에 7가지는 성분이고 마지막은 시간이라 그랬고요. 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9개의 이런 variable는 독립변수고요. 그 다음에 1개는 종속변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인공신경망을 쓸 때 분석을 잘 하려면 인풋데이터가 0 근처에 분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들을 새로 값을 줘서 0 근처에 값들이 있도록 줘야 될 텐데요. 그런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다리제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제이션은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변수의 값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니까요. 즉 어떤 값이 X라는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비슷하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5천부터 만까지 있다. 그럼 이거를 0 근처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은 0과 1 사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X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서 0하고 1 사이에 같은 분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스탠다리제이션인데요. 이것은 어떤 X에 대한 분포가 뭔가 이런 형태를 따른다면 가운데가 모여있고 중심 바깥으로 적은 이런 형태를 따른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스탠다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때 함수는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노멀라이즈라는 것은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0으로 가고 최대값이 1로 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식을 쓰면 됩니다. X 마이너스 미니먼을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먼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함수로 만들어서 펑션으로 만들어서 노멀라이즈라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ppl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노멀라이즈에다가 컨크리트라는 우리의 데이터를 넣고 LApply라는 함수를 넣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각각의 값들이 노멀라이즈가 돼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원래 컨크리트에 있는 스트렝스라는 것은 이런 분포를 가지거든요. 미니먼이 2.33이고 맥시멈이 82.6이라는 분포를 가지는데 이것을 노멀라이즈한 것의 스트렝스를 보면 미니먼은 0이고 맥시멈이 1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은요. 스탠다디젠이션은 사실은 간단하죠. X 마이너스 평균하고 스탠다디젠이션 표준 변차 나눠준 것을 Z라고 하면 이제 스케일에서 이렇게 표준정규분포 0,1로 따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즈에이션과 스탠다디젠이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셋과 테스팅셋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75%, 25%로 나눠서 쓸 거고요. 우리는 만약에 1번부터 지금 우린 몇 개죠? 1번부터 1030개까지의 행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다면 랜덤하게 1030개 중에 75%를 뽑아서 그것을 트레인셋으로 보내고 25%는 테스팅셋으로 보내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갖고 있는 csv 파일은 랜덤하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부터 773번째까지를 트레이닝셋으로 놓고 그 다음에 774번째부터 1030번째까지를 테스팅셋으로 놔서 분리를 해서 컨크리트 언덜라인 트레인과 컨크리트 언덜라인 테스트로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간단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정렬로 되어 있다면 랜덤하게 뽑아야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 회기 분석할 때 혹은 로지스틱 회기 분석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테스팅 데이터셋은 모델을 평가할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1, 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